안녕하세요 히어로켓던 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저희가...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이거? 저희가 이렇게 둘이 나란히 앉아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왜 찍냐면 할 말이 있어서 찍는 건데 제가 이제 하차를 저희가 유튜브를 얼마나 할지 한 그 정도 하면서 뭐 좀 그동안의 어떤 변화랑 그러니까 신경의 변화? 아니면 환경의 변화도 있었고 환경의 변화도 있었고 일도 너무 많아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... 여러모로 저희끼리 상의를 한 결과 그래도 조금 아쉽잖아요 채널을 삭제하기엔 저는 열심히 계속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저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유진은 하고 이름을 바꾸되 원래 히어로켓던 안에 제제 아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제제 안에 히어로켓단 이라는 폴더처럼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거는 히어로켓단 재생 목록에서 볼 수 있고 거의 메인은 이제 제가 그냥 이끌어 갈 것 같아요 유튜브를 그래서 뭐 저희가 엄청 유명하고 백만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바뀌셨을 때 이게 뭐야?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영상을 찍고요 간혹 저한테 아리님은 유튜브 안 하세요? 아리쌤은 유튜브 안 하세요? 라는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둘 분이 싸우셨어요? 이런 얘기도 심지어 들었어요 근데 뭐 싸울 것도 없고요 이제 서로의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하기에는 일도 너무 많아지고 지금 상황이? 몸도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보다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제제가 채널명을 바꿔서 이끌어가고 이제 그 안에 그러니까 제제의 일상 중에 히어로켓단이 일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주 비출 거예요 제가 비추게 해서 어떻게든 목덜미를 끌어잡아서 할 거니까 아리님 팬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지 과연 그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런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안구독한 게 돼있고 그랬을 수도 있어서 여러모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잠잠해지면 더 많은 활동을 둘이 같이 할 거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응원과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은 취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채널명 뭘로 바꾸실 거예요? 제제는 지지않아 여기 뜨나요? 제제는 지지않아라는 새로운 채널명으로 뵙겠습니다 네 그동안 히어로켓단을 사랑해주세요 얼마 되진 않지만 감사드리고요 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저희는 또 유튜브만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 뭐 원래 하고 있던 공연이나 춤이나 이런 거는 또 히어로켓단 이름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옛날엔 또 구독자분들도 많이 봤잖아요? 이제 저랑은 가끔 만나고요 저랑은 맨날 만나요 지겹도록 영상 올려볼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